이어서 형변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컴퓨터가 표현하는 자료형 해가지고 소수점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문자, 문자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기본 자료형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기본 자료형이 주어졌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자료형끼리의 연산을 수행한다 그러면은 별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에서 우리가 자료 처리를 하다보면은 서로 자료형이 다른 데이터들끼리의 연산을 수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표현 범위가 작은 자료형의 큰 자료형으로 변환한다라고 할 때는 사실 문제가 없죠. 잃어버리는 데이터 없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티저에서 더블로 간다라고 할 때는 큰 문제 없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없이 그런데 만약에 표현 범위가 큰 자료형에서 작은 자료형으로 반대로 가는 거죠. 더블에서 인티저로 가는 경우에는 자료를 표현 다 못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겠죠. 사용자가 이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프로그래머가 다루는 데이터가 주어진 범위를 넘는가 넘기지 않는가 지금 자료형으로 인해서 혹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가 이런 걸 체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 변환이 일어났을 때 C++에서 어떻게 수행이 되는가 이거는 이제 소스 2-9에 있는 내용의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티저라고 해서 정수형 변수 A와 B를 선언하고 A에 20을 할당하고 B에 3을 할당을 했어요. 그쵸? 상수값을 이렇게 할당하고 플로트 실수형 변수 C와 D를 선언했어요. 앞에서는 선언하고 초기화도 했는데 여기서는 선언만 했네요. 그럼 비어있는 방이죠. 그래서 C에다가는 A 나누기 3.5F라고 했어요. 3.5하게 되면 배정도형이죠. 소수점이 있는 상수는 무조건 더블형으로 인식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뒤에다가 F를 붙였죠. F를 붙인 거는 우리 실수형 상수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실수형 상수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게 되면 배정도형이 일시적으로 실수형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3.5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는 인티저, 이거는 플로트. 인티저하고 플로트의 연산 결과는 네, 플로트로 갑니다. 우리 소수점이 있는 자료형이 좀 더 세분화돼서 그 자료의 데이터를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C는 플로트니까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플로트가 돼서 플로트가 플로트로 들어가니까 상관없죠. 그 다음에 D, D는 A 나누기 B를 했어요. A는 인티저, B도 인티저. 20 나누기 3을 했을 때의 목, 목을 구해서 D, D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정수, 아죠, 플로트죠. 소수점이 들어간 거죠. 근데 얘는 정수이기 때문에 사실 A 나누기 B가 정수, 결과가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의 결과값이 실수방으로 들어가면 만약에 결과가 6이 나왔어, 그러면은 6.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출력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연산 결과를 여기를 정수형이라고 쓰고 여기를 실수형이라고 썼어요. 얘가 실수형인 거죠? 얘를 실수형이라고 쓰고요. 아이고, 이게 나름대로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오타가 나네요. 이거는 원래 소스코드에 없을 거예요. 얘를 우선 주석처리하고 디버그 솔루션 빌드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솔루션 빌드 했더니 빌드는 성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위에 워링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인티저에서 플로트를 변환하면 데이터가 손실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예요. d는 하고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오른쪽에 결과 값을 할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당하려고 할 때 양쪽의 자료형이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d는 플로트 a 나누기 b의 결과는 인티저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우리 워닝은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는데 우린 지금 배우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러 확인하려고 이런 코드 넣은 거니까 그냥 그려려니 하시고 실행해 보세요. 컨트롤 F1 누르면 c는 20 나누기 3.5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점이의 자료수가 나왔죠. 그 다음에 d는 20 나누기 3을 했을 때 그 결과 값이 6. 얼마 얼마인가봐요. 그렇죠? 그래서 20 나누기 3은 6이기 때문에 6이 뒤에 들어가면 6.0이 되는 거예요. 소수점이 없으니까 c++은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 값이 있는 것만 이렇게 출력이 되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나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 포맷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set 포맷 해가지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 처리해주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 필드를 표시해달라고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6.000000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형 알아서 이렇게 변환해서 값이 들어가는데 아까처럼 주의할 것이 혹시 잃어버리는 자료형이 있지는 않나 그걸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요. 명시적 형변환 우리가 일부러 형을 변환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형을 변환하는 방법이 state cast 라는 형식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c++에서 제공해주는 형태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앞에서 이렇게 float 얘도 형변환이었죠.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float 이렇게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c에서 사용하던 문법 형식이고 이거는 c++에서 제공해주는 문법 형식이에요. c++에서는 state cast 현재 할당된 변수의 자료형을 이걸로 바꿔주세요. 걔가 누구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애를 괄호를 쳐서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괄호 이렇게 float 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와 결과 보면 이렇게 나오죠. 6.66667이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다시 얘를 주석 처리하고 이거를 수행했을 때의 결과를 보면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아요. 어떤 걸 쓰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로 c 코딩을 하던 분이 c++ 코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같이 혼용해서 쓰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형변환 할 때는 이렇게 형변환 연산자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기본적으로 더셈, 뺄셈, 곱셈 이런 거 했었는데 이러한 연산, 자료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 제공해주는 연산자들을 알아볼 건데요. 연산에 보통 입출력을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했던 거 cout이라고 하는 객체와 cin이라고 하는 객체를 쓸 거예요. cout이라고 하는 그 객체는 화면에 내용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 내용을 바로 이 꺽셀 두 개에 붙어 있는 이 연산자로 연결을 해줍니다. 우리 이거는 이쪽에 있는 내용을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이 뭐였죠? cout, 콘솔로 출력해달라라는 거였고 c, e는 화면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바로 해당 변수에다가 저장시켜주세요.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c++에서 제공해주는 먼저 기본 산술 연산자를 한번 살펴보면은 사측 연산자,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라고 있어요. 우리 보통 모두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그리고 모두 연산자. 그래서 두 수의 곱, 나누기, 덧셈, 뺄셈을 하는데 얘는 나머지로 구해주기 때문에 7 모두 5 하게 되면 2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료형이 똑같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자료형이 다를 때 다를 때는 큰 자료형의 결과가 큰 자료형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료형이 똑같을 때 주의할 점은 정수와 정수, 나누셈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정수래서 얘는 두 수를 나눈 몫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단축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c++에서 제공해주는 단축 연산자는 우리가 이제 누적식을 간단하게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적을 하는 단축 연산자를 쓸 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누적한다라고 하면은 원래 있는 곳에다가 새로운 걸 더 추가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적할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컴퓨터에서는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선언된 곳에 깨끗하게 방이 그 기억 장소가 치워져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쓰레기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값이 그대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2에 보면은 그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한 얘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직접 간단하게 한번 입력을 해볼까 해요. 이거는 파일 이름이 ch02-08이었어요. 인티저 아이고 인티저래 샵 인클루드 아이오 스트림 기억나시죠? using name 스페이스 스탠다드 인티저 메인이라고 써줬고요.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a 그러면 내가 a에 어떠한 값이 있는지 한번 출력해 보고 싶어요. a는 지금 변수 선언만 했지 그 안에 아무것도 값을 따로 지금 넣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아까 얘기한 쓰레기값 그 쓰레기값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봤더니 성공이라고 나왔는데 워닝 경고 메시지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초기화되지 않은 a 지역변수를 사용했습니다. 변수를 선언했는데 변수에 아무런 값도 넣지 않고 우리가 출력해 보려고 하니까 너가 지금 데이터 넣지 않고 써보겠다라고 하냐? 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에라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니고 아예 프로그램이 죽어버리네요. 왜냐하면 어떤 동작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출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봤더니 디버그 에라라고 해서 여기 without being initialized 라고 나오죠?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출력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제처럼 한번 a는 a 더하기 1 a는 a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수식을 넣었어요. 그랬을 때도 역시 제대로 된 값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거죠. 역시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이게 지금 얘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1에서 그러는데 6.0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변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초기화하지 않으면은 에라 메시지가 나오고 또는 프로그램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셈의 누적 변수를 쓸 거예요. 그럴 때는 당연히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내가 만약에 뺄셈의 누적 변수로 쓸 거예요. 그럴 때는 해당 변수를 1로 초기화 시켜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단축 연산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식을 썼잖아요. a는 a 더하기 1 b는 b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연산자를 쓸 때 10뿔에 쓰는 단축 연산자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즉 a는 10이라고 하고 a 플러스는 3이라고 했어. 그럼 a에 13이 저장돼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a는 a 더하기 3을 하여라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빼기는 하게 되면은 a는 10 a 마이너스는 3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죠? a는 a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변수 a에 7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단축 연산자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뿔뿔 뿔뿔은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1 증가합니다. 그래서 a는 10이라고 하고 a 뿔뿔이라고 하면 변수 a에 11이 저장이 됩니다.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a는 a 더하기 1 또는 뭐라고 쓸 수 있죠? a 플러스는 1 그렇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데 a는 10이라고 하고 a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가 감소되니까 a에는 9가 저장이 되겠죠. a는 a 빼기 1이라고 쓴 거하고 마찬가지죠. 또는 a 빼기는 1이라고 쓴 거하고 마찬가지죠. 얘는 편리하게 쓸 수 있어서 이런 연산자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누적 연산자하고 감소 연산자는 이렇게 뒤에다 쓴 경우하고 앞에다 쓴 경우로 또 구별이 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기에 나왔어요. 소스 2-13 직접 한번 입력해 보고 결과를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코드 가지고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a에다가 10을 할당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a++하니까 a가 하나 증가돼서 a에 11이 저장이 되겠죠. 얘는 뭐라고 써줄 수 있죠? a는 하나 증가한 거니까 a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세요. 라고 써도 되고 또는 a 플러스는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a의 값을 출력을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a에 얼마 저장돼 있죠? 네. 11이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요. a++을 출력해달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를 출력하고 증가시킵니다. 그럼 a에 현재 얼마 저장돼 있죠? 11. 그래서 11이 출력되고요. 하나가 증가되기 때문에 a가 얼마가 되냐면 12로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봤더니 출력할 때 뿔뿔 a라고 했죠? 네. 그럼 연산을 먼저 수행해요. a에 지금 12가 저장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증가시키니까 a는 얼마가 되냐면 13이 되고 출력되는 것은 13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13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축 연산자에서 뿔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p 연산자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그리고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연산을 먼저 할 것인가 그 변수를 사용할 것인가 그 순서가 달라져요. 이건 프로그램 코드로 직접 여러분이 입력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